사대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폭풍 속에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체험합시다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체험이라는 강단 주셨죠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강단 이 신앙생활은 체험이다 재미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언제 이 체험을 하게 됩니까 언제 또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강남과 같이 굉장히 문명 도시예요 너무나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최고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가라 가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알려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쉽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혼잡니까 아내 사라도 있죠 그 다음에 수많은 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종들의 가정도 있죠 가축들도 있죠 이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어떻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별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제 가난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가난한 땅이 얼마나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죠 여리고 정복 전에 누굴 만납니다 딱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알고 그 여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게 되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 오합지졸이 어떻게 되죠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응답이 강단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올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을 할 때가 있죠 우리의 경제 어떡하냐 우리의 취업 우리의 대학의 진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떡합니까 대학생들은 당장 취업이 문제입니다 당장 취업이 가능할까 이게 쉬울까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과 어떻게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은 우리 자식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식이 잘 이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겠죠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단의 순종이다 오늘 강단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대적하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세 보면 다툼, 싸움 이 모든 것들이 전쟁 용어예요 그만큼 전쟁을 할 정도로 극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원인들이 제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흑암 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피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영적 싸움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처럼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생활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삶의 중요하고 사수한 뭔가 결정을 선택을 할 때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그 마귀를 피하는 지금 그런 단계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를 공격해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구보다 체험한 사람이 오늘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예수님 태어나 보니까 자기 형이에요 아, 뭐 신앙 좋은 형인가 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서른 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부활하신 거예요 아, 우리 형이 아니구나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부분을 완벽히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야고보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낙탐으로 말입니까? 그만큼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과 권서를 체험한 사람이 야고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신혼 부부처럼 딱 붙어 있어라 이해가 잘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은 결혼 시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 중에도 두 분 다 지금 신혼 부부신데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틈이 없죠 언제부터 이 마귀가 공격하고 틈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이 뭔가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뭔가 우상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하나님 신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질투를 하십니까? 저희 아들이 벌써 15개월이 됐습니다 15개월이 돼서 지금 많이 컸어요 그러다서 뭘 하냐? 엄마, 아빠를 그렇게 잘해요 특히 뭘 잘하냐? 아빠를 더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아빠 해봐 아빠가 아니라 엄마 해봐 엄마, 엄마 하면요 씨 웃어요 그리고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연달아서 아빠, 엄마를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 질투가 난대요 하루 종일 엄마랑 있고 하루 종일 엄마가 보살펴주고 24시 하는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인데 아빠를 왜 그렇게 좋아할까? 아빠여서 이 정도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또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강단을 통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강단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인만을 원넷으로 24시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외로울까 봐 그냥 뭐 함께 하신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드 인만의 원넷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 얼마나 그 도망자 아닙니까? 그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그 급하게 도망자 그 신세 가운데 베데레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와 은혜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요소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대단한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수리의 사명이 뭐죠? 비록 연약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요소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족한 열두 제자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2, 3, 7 나라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직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말씀이죠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끝없이 피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고발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자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고발하니까는 이게 정치적으로 엮기 있어서 쉽게 바울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 로마 황제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을 모시고 로마 재판 그 총독 가이사에게 가는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폭풍을 만납니다 광야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폭풍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말씀 들어요 말씀 듣는데 폭풍 중에 광야 중에 듣는 말씀은 다르죠 우리 인생의 폭풍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폭풍 같은 인생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죠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겨울바다는 너무나 위험하다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낱 죄수의 말은 완전히 무시돼 버립니다 바울은요 이 백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13번이나 이 백기를 다녔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3번이나 파손을 경험했다 그 정도로 이 백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생명, 배, 모든 화물들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날이 좋아질 때까지 겨울을 지내고 가자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죠 전문가인 선장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압니다 지금 이 백길이 좀 위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무례하게 이 백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동기를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성공입니다 지금 이 길이 조금 무리하고 좀 위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는 276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겨울을 항구에서 지내면 숙박비 들죠 식비 들죠 그동안 장사에서 돈을 벌었던 상인들 빨리 물건을 납품해 줘야 되는 사람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항해한 걸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을 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뭡니까?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의 말을 참고해야 됩니다 전문 지식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전문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위기, 불가학력적인 위기 지금 만났죠 본문의 18,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에 쓰다가 이뜬 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금 돈 때문에 급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짐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배의 기구들을 지금 다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말에도 열심히 회사 다니고 야근하고 해서 돈 벌어야죠 우리가 평일날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푹 쉬셔야죠 또 심의생활 주말에 많이 하셔야죠 아이들이랑 많이 놀아줘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랑 멀어지는 순간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된다 그런 인식 가운데 예배랑 멀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집니다 영적인 무감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사업에 위기가 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죠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 날 동안 이때 당시의 배는요 뭐 레이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청담 장비 없지 않습니까?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은 나침반과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암흑 상태예요 지금이 낮인지 밥인지 시간이 몇 시인지 도통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 소망 자체가 사라진 사람들 이 배에 몇 명이 있습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폭풍같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옵니까? 창세기 3장 인생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기 3장은요 불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갈등이 있죠 우리 학생들도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교수님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사도 요하는 이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환란과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우리는 매일매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매일마다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왜 우리가 살다 보면 환란과 문제와 태풍 고난이 옵니까? 바울은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니 세계 보고만 한다는데 이섬 칠나라 빛을 비춘다는데 하나님이 꽃길 좀 걷게 하시지 왜 이렇게 수많은 환란과 고난이 옵니까? 고린도우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우 교회에게 쓴 편지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만큼 처절하게 힘들고 핍박과 외로움과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뭘 고백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시간 많으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편 50편 15절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큰 태풍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조내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주만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폭풍이 막 휘몰아치면요 힘이 빠져요 사역을 해야 되나 내가 같이 부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까지는 안 오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심지어 그 대단한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섰던 인물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 대단한 인물도요 힘이 빠졌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빵빵 떨어지고요 갈매사인 전투 아시지 않습니까?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 멋있는 사람이 딱 한마디 들었어요 네가 지금 바할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자를 다 죽였어? 이세벨이 딱 한마디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아니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 악한 왕비 한마디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다는 증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혼자입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그냥 하나님 곁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됩니까? 야고보서도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사역자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말을 함불해서는 안 되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누가 저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말 옮기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엄청난 말의 힘 동물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말이 얼마나 힘이 넘십니까? 입에 재갈 하나 물리면 조종할 수 있다 그 엄청난 큰 배 선장이 키 하나 돌리는 그걸로 배가 조종이 가능하다 사람의 말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막 엄청 악한 말로 지금 엘리아가 막 흔들죠 폭풍 가운데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막 힘들죠 그리고 나서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바하라게 절하고 지금 나만 절하지 않는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빠집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없을 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의 모든 이 문제들을 믿음의 공동체와 소통하고 포럼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메가처치라는 미국 단체에서요 영적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1위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부터 조금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위가 뭘로 바뀌었냐? 믿음의 공동체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두 번째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말씀 별로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힘과 이 포럼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 속에 깊숙이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만난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왕상 열한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냐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르니라 여러분 힘이 빠지십니까? 잘 드십시오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잘 주무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에 만나면요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식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엘리야가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습니까? 아, 기쁜 운동해야 되는구나 아, 기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구나 깊은 호흡을 통해서 이 영육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부분을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울증 상담자들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요 운동하세요 그 다음에 해 좋을 때 나가서 햇빛 쬐면서 걸으세요 그러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육신과 이 건강과 깊은 호흡과 같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다루십니다 열한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가운데도 요아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이제 산 꼭대기에 세우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휙 보내세요 큰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막 불 가운데서 막 불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곳에 요아께서 계시지 않더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까? 묵상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할 포인트는 단 하나 아닙니까? 오직 강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폭포수 같은 은혜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내게 다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하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송포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276모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죠? 바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강단의 말씀이 있는 사람 확실한 말씀이 있는 사람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우상 장사들이 사도 바울를 고발합니다 바울 때문에 우상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23장에 3차 전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죽일 듯이 고소고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게 때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강단이 이렇게 확실한데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렇게 확실한데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을 멈출 수가 없어요 사탄 흑암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확장을 해나가는 사도 바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나는 정말 옛날에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부른받았다 얼마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폭포수같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현장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은 짧게 표현하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거예요 최소한 중상입니다 며칠은 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피가 터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도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제자 디모드가 있어요 자기의 인생 목숨 별로 상관없습니다 배가 세 번이나 파손했습니다 성경은 쉽게 표현하죠 얼마나 고생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수없이 들락날락거리고요 살해 위협 여러분 문자 하나 받아보십시오 너네 집 주소 딱 얘기하면서 뒤통수 조심해라 칼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붕 뛰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고백 받았죠? 바울이 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 40명의 사람들이 다짐을 했어요 바울이 죽지 않고는 그리고 살해 위협과 협박과 추움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매마듬과 수많은 빚박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을 탓해서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사공들 지금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얍삽하게 지금 빠져나가려는 상황이에요 그걸 바울이 캐치하고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주도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별로 아직은 영향력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완전 무시받는 죄수였어요 한낱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환란을 만났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갈급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때 말씀이 확실한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배에서 가장 유명인이 누굽니까? 이 배에서 지금 가장 영영력 있는 사람이 누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연상되십니까? 성만찬 아닙니까? 성찬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276명의 사람들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보혈과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보혈과 부활은 보금의 핵심 아닙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난 거죠? 바울로부터 보금의 말씀 영향력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 강단을처럼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자 바울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혹시 과거에 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칠 줄 믿습니다 왜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한 유명 최고의 왕 아닙니까? 20살 때 20대 때 그 사울왕의 질투로 10년 동안 광야생활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나이 서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모두 다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이 50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어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세바 불륜 사건이 나타나죠 그 사건, 그래요? 왕이 뭐 한 여자 못 취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떡하죠?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 충신을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최측근 외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모든 것을 돌이키는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을 보면요 그 다윗의 처절하게 회개의 기도가 담겨있는 반면 뭐가 나오죠? 폭포수 같은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 엄청난 문제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요 계속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없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즐거움이 없어요 직부는 받아서 사역은 하는데 사역의 즐거움이 없어요 죽어서 구원 받아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예배자인데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예전 예배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되죠? 다시 회복의 포인트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10편 51편 7절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힐이다 우술초가 뭡니까? 우술초는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제사할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눈보다 힐이다 얼마 전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요 시안에 눈이 온 줄 몰라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합니다 비는 소리가 나서 알아요 눈은요 소리 없이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심지어 아파트 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 쓰레기통도 아름답게 보여요 왜냐? 눈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쓰레기같이 그렇게 더러운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면 어떻게 되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보혈이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윗의 모든 예외와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0편 51편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그 전에 애절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소서 애절한 기도가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 보금의 말씀을 자기 입술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요 사역이요 교육 잘 받는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훈련, 무용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뭘 체험해야 하죠?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번 더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 폭풍이 누구나 오지 않습니까?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서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폭풍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더 깊숙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시간에 루키 강의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나오미가 등장하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렘, 이스라엘의 부자 엘리멜렉과 결혼합니다 잘 결혼했어요 부자예요 이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하죠? 세상적인 선택을 해요 이 당시의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이방 땅 애덤으로 이주, 이민을 가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지금 의지할 것은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두 아들도 이유 없이 죽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며느리 룸만 남아요 얼마나 다 망한 인생 아닙니까? 남들이 이스라엘에 봤을 때 아, 나오미 축하한다 아, 부자 취직 가서 너 잘 먹고 잘 살겠다 진짜 축복받았다 축복받으면서 이민을 갔을 텐데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한 명 떠나고 룸만 남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바닥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알아 내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나오미와 룻이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죠? 다시 언약의 땅 베델렘으로 가야겠다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 시기가 하필 또 언제입니까? 보리, 밀, 추수하는 시기예요 다들 명절 분위기 아닙니까? 추수 시기니까 가족끼리 떡을 해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 망해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있어요 남들이 다 늦었다 왜 다 망해서 왔냐 다 왜 이제 왔냐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이 회복의 가장 좋은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에요 이 나오미와 룻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보아수를 만나서 재혼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가문에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그 가문의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언약의 장소 이 언약의 장소는 우리 예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많은 분들 현장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도 힘들어서 예배를 두시고 있는 많은 분들 제가 말씀 지금 못 들으시겠죠? 여러분들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가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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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